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제가 추억의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TV는 사랑할 치코에서 중학교 친구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깜닥치키는 제가 모델을 몇 년 했는데 지금도 명예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 20여가지 한약재가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맛의 폭발 아우, 네 집 아들인지 얘기 잘해. 오늘 옆에 동네 형도 와있고 그리고 여러 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적나라하게. 우리 깜닥치킨은 한약재가 20여지가 들어와서 까무잡잡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일 잘나가는 깜닥치킨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눌러 눌러. 배달 눌러. 방문 눌러. 홍보 눌러. 와우, 네 집 아들인지 말 잘한다. 사모하오 대준왕치. 와우. 정말 여러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제가 모델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홍보모델. 깜닥치킨.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